와 말도 안 돼 왁스 하나에 근데 우리 저번에도 다 저희 앨범입니다 저번에도 사인하지 않았어? 맞아요 저기 뽑는 곳에다가 이 안에 한 장쯤은 그거 콕가 있겠죠? 이 노래 나온다 그리고 또 그거 그게 있어요 뭐가 있죠? 저희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스 아 맞아요 보시면 되게 독특한게 어? 이제 위에 이걸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실 분? 근데 지금 나오고있어요 아dag ט of this 이쪽으로 들을 수 있다 CD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씨든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우와, 정말 신기해. 3번이 우리 거. 아, 이게 1번이 우리 거다. 1번이 우리 거다, 1번. 1번 맞는 거 같아. 아, 1번 맞는 거 같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우와.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게 나오나? 트랙도 변경할 수 있고요. 저번에 그 CD 접한 게 있을 것 같아. 오, 아, 네. 오, 들려? 뭐 들려? 패스타 마이크. 오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오케이. 샤라웃. TFW지 지금? TFW. 아, 이거 트랙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네. 맞아. 우와. 트랙도 오길 수 있어. 대박이다. We go shout. 뭐야? 뭐야? 썩기었는데 뭔가? 노래가 양쪽에서 다른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청문 테스트. 스탑.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들은 사실 하나 있거든요. 이 앨범을 전부 다 구매를 하면은 이걸 뽑을 수 있대요. 아, 다 전부 구매를 해야지? 한 개 다 하나. 한 개 다 하나. 아, 앨범 한 개만 네. 한 개 다 하나. 그러면 이제 앨범을 리지먼 이렇게 세 개를 사면은 세 번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리지먼 뿐만 아니라 아마 그것도 포함하니까. 엔진반. 이것도 포함.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것도 포함. 이거 처음 봐요. 저건 뭐예요? 우와. 진짜 이 앨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잠깐만요, 이거. 오케이. 저거 한번 골라볼게요. 저희 앨범 한번 사야 되죠? 네. 앨범 진짜 많은데? 와. 야, 이거 사야 되는데? 와, 이거. 저희 집에 이거 있는데. 이 앨범. 레전드. 되게 신나. 이게 앨범. 저거 산 이후로. 레코드샵을. 들릴 이유 뭐예요? 뭐. 제가 좋아하는. 디지먼. 아무튼 네. 저희 앨범을 직접 이제. 고르고 한번. 네.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 근데 지금 11만명 보고 계시네. 맞아. 11만명. 여기서 없는데? 아, 저기서. 제가 골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 어, 제이. 그리고. 이 메인 앨범. 이게 무슨 버전인가요? 제이. 아, 근데 우리 앨범 진짜 색깔이 튄다. 제이 색깔도 있어. 진짜. 뭐. 제이 봐봐. 무슨 버전인지 모르겠네. 그니까. 버전이 뭔지 모르겠어. 아마. 제일 짙은 게 디. 아니 제일. 이게 디 거예요. 이게 디. 엠. 제이. 아무도. 그럼 일단. 진한 선사대로 디에. 난 디 살래. 그러면 나는. 저도 디 샀는데. 저는 그러면 제이만. 엔진반. 엔진반. 엔진분들이 좀. 사주셨으면. 가격은. 그리고 엔진반은 사본 적이. 아직 뜯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쌉니다 여러분. 엔진반은. 가성비. 조금 더 세요. 엔진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보더데이먼.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어, 나는 이거. 어, 갖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돼요? 어, 사도 돼요? 저 이거 비. 에이. 에이. 그건 안 되나? 이거 진짜. 아, 이거 OG 사. OG. 아, 본넛본. 아, 여기 다 있어. 아, 여기 다 있어. 네. 이거 여러분 계산합시다. 보더데이먼 뭐야. 이거 왜 껴있어, 이거. 보더데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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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더데이먼 뭐야. 이거 싸인하기 어려운데. 싸게 부탁드립니다. 좀 깎아주세요. 싸게 부탁드립니다. 싸게 부탁드립니다. 시장 왔어? 보더데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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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비싸게 해 주세요. 비싸게 해 주세요. 비싸게 해 주세요. 얼마가 나올까?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더데이먼. 보더데이먼. 그러면은 럭드라고 하죠. 럭키드로우를. 오늘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어제부터. 어제부터. 아, 어제부터. 아, 진짜요? 오프라인은 금요일부터. 아, 온라인은 어떻게 해요? 구매하면은 그거를 배송. 배송. 이거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은 금요일부터 라고 합니다. 네. 오프라인 아니에요? 아, 오프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금요일부터 하십시다. 오늘이 무슨 일일일까요? 오늘이 수요일. 수요일. 이틀 뒤부터 오시면은 가능해요. 오, 된다. 어? 오, 된다. 우와. 오, 신기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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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고요. 네. 그래서, 얼마죠? 하트 누를 수 있나, 하트? 오, 12만 2천 원. 12만 2천 원. 와, 더하기 좋겠다. 오늘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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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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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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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Gods, is my goal. 오. пят Of applause. 피우우우 웃긴 거 없나, 웃긴 거? 그 좀 재밌는 거 없나? earns the creatures! It's kinda a complications. Applause. 이게 뭐야? 아, 이건 약간 느낌... 어 OU. 수염, 수염. segregation can easily fall another. 내가 왕이 될 상인가? ㅋㅋㅋㅋ 잘 어울리네. 어, 봉투야다. 나 술을 잘하는... 예, 혹시 봉투야 política, 네, 네, 나 봉태렁! 오, 물속이네? 저희가 재밌게 놀고 있는 와중에 결재가 더 됐기 때문에 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럭키도는 저희가 얼마나 하신가요? 근데 사실 이런데 저 여기 처음 와가지고 되게 설렘네요. 오케이, 여러분 뽑아보실까요? 뽑으러 갈게요. 제이크 앵탱. 네? 여섯 개. 다섯 번으로 했었어요. 오케이, 첫 번째. 이거 여기 찍어줘. 아까 해봤는데 오, 이거 뭐야? 야, 너 세게 미쳤는데? 야, 너 무슨 베지터야? 오, 나 나왔어. 오, 나 나왔어. 자기가 자기 뽑네. 제발! 10분의 확률. 세게 눌러줘야 돼. 어? 야, 아까 정원이가 부쉈다. 아니, 아니에요. 베지터. 오, 나왔다. 베지터야? 나왔어요, 나왔어요. 과연? 아, 제이. 공위즈 뽑으면 레전드. 제이크. 어, 뭐야, 왜 누가 나와? 야. 뭐야, 이거 그거네. 콩 먹, 콩 먹. 하나 더. 맞아, 하나 더. 진짜? 송포도 사탕이 이제 두 개도. 여기 똑같은 거 보면 레전드. 자. 오, 니키. 오, 니키. 다른 거 나와서 좋겠다, 뭐야. 오, 나왔다. 쌍키. 쌍키 나왔네. 쌍키 뽑았습니다. 쌍키는 세트지. 쌍키 뽑았습니다. 와, 이거 다 다른 거 나왔습니다. 거의 살짝 너구리 다시마 두 개배라 있는 느낌. 어, 나왔어요. 제발 다 다른 거. 과연? 제발. 오! 야, 너 잘 나왔어. 다 다른 거 나왔어. 제이크. 제이크. 성훈이 형. 과연? 오! 오! 알았다. 야, 이거 너무 나와야 돼. 성훈이 형 나와야 돼. 성훈이 형 나온다. 이거 일부러 개논신 거 같은데? 제발, 제발 성훈이 형. 제발. 성훈이 형. 간다. 성훈이 형 나옵시다. 오! 오! 뭐야? 뭐야? 밸런싱이. 대박이다. 아. 어, 뭐야? 어떻게 내가. 한 명씩 다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여기 직원분들이 여기. 잘해주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와, 신기하다. 아, 진짜. 리버스. 라면 치. 여러분, 이것도 살 수 있어요. 리버스. 맞아요. 아, 이게 리버스 거구나. 너무 귀여워. 귀여운 거. 이거 한번 까보면 안 돼? 아, 어차피. 들어볼까? 아니, 좀 이따 갑시다. 오케이, 좀. 근데 이게 리버스를 보여주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쇼핑을 마쳤고요, 여러분. 네. 이제. 네. 여러분, 그리고 이 근처에 또. 약간. 이거 안 보이는데. 네. 신촌. 맞아요, 맞아요. 신촌이기 때문에 여기 앨범 사고 친구분들이랑 카페도 가고. 맞아요. 밥도 먹고. 놀 방도 가고. 되게 많아요. 볼린도 가고. 여기 꼭 오셔서 저희 앨범 가시기 바랍니다. 만광부. 만광부. Let's go. 오늘부터 오프라인에서 이거 뽑을 수 있대요, 여러분. 여기로 와서 이거 꼭. 여기로 와주세요, 꼭. 네. 눌러봐. 지금 화면 눌러야 돼요. 주말부터. 막 누르면 안 돼요. 주말부터. 주말부터. 주말부터 오프라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말부터. 주말부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더우니까. 맞아요. 내일 오셔도 이거 없으니까. 주말부터. 만약에 오프라인을 들고 싶으시면. 네. 주말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에이. 형, 이거 포카가 들었어? 쩡쌩. 우와. 김선우. 오, 니키 나왔어요, 포카. 포카 여러 가지. 오. 정원이랑. 단체. 이게 공개가 되나? 공개가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보라고. 오실 텐데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상작강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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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사랑해요.